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타에 관심이 있다면 들었을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 겨울남쇼를 통해 소개된 마틴의 신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예배인도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예배인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 헬송유나이티드의 브룩 리거트우드 예배인도자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브룩 리거트우드는 헬송유나이티드의 예배인도자인데요. 직접 쓴 곡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발표된 그런 영상들이 누적 뷰만 해도 1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많은 분들이 그녀의 곡을 듣고 또 그녀와 함께 같은 공간은 아니어도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브룩 리거트우드의 시그니처 발표 소식은 저에게도 되게 놀라운 소식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모델이 드디어 국내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델도 추가적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브룩 리거트우드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이제 그녀가 음악 활동을 할 때 처음으로 쓰게 됐던 기타가 바로 마틴의 000 바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음악 활동하면서 또 예배 인도를 하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두 모델이 있는데 그게 마틴의 시그니처 모델들 에릭 클래프튼 시그니처 모델이랑 폴 사이먼 시그니처 모델을 애정하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녀의 여러 가지 취향과 또 그녀가 추구하는 음악의 방향 그리고 또 그런 사운드들을 토대로 시그니처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시그니처 모델도 이제 000 바디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24.9인치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상판은 이제 스티카스프로스인데 VTS가 적용이 되어 있고 축구판은 이스트 인디언 로즈드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넥감도 역시 그녀의 그런 의견대로 제작이 되었는데 모디파이드 V라고 해서 좀 더 개량된 잡기 편해진 V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자세한 스펙은 이제 제가 통기타이에게 만들어 놓은 상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의 색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바로 썬버스트 모델과 내추럴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시그니처 모델답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추가되었는데요. 20% 쪽에는 브룩 리거트 우드에 사인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헤드스톡 앞에는 이제 화관의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 것도 이 모델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그니처 모델이 이제 제작될 때 브룩 리거트 우드가 강력하게 요청했던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마틴 튜그의 공명감이 느껴지는 사운드 그리고 또 풍성한 울림과 특히 음에 정확할 수 있게 신경 써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만들어진 이 시그니처 모델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국내에 들어오는 그 총 수량이 매우 적은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희도 이 브룩 리거트 우드의 시그니처 모델 발표 소식을 듣자마자 통기타 이야기에서 바로 본사에 주문을 넣어서 겨우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일단은 먼저 상품을 만들어 놓게 되었는데 예약가로 가격을 책정해서 올려 놓았습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 여파가 아직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전쟁 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로 인해 원자재 값이 폭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더 인상된 가격으로 입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상품들 그리고 이 상품들을 이제 예약으로 먼저 구매하시는 분들은 혹시나 나중에 이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예약가 그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통기타 이야기에 연락을 주시고요. 저희가 아는 한해선 최선을 다해 설명과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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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